오케이 여기서 부탁하겠습니다. 잔은 내년에 고등학생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? 네 잔 윌 비 어 하이스쿨 스튜던트 넥스트 이어 오케이 그래서 하이스쿨 스튜던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? 무엇이요?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? 왓 윌 유 잔 두잉 스윙 믹스틸 오케이 개념이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에이 아니 그것이 뭡니까 이게 아 뭡니까 오케이 어 뜻은 어 뜻은 예속하면 뭐가 될 거에요? 네? 응 무엇 하는 무엇이 될 것이냐 내년에 이런 뜻이겠죠?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 그 시험 통과할 거야 I will test the exam this time I will test the exam exam at this time 오케이 그래서 어 무슨 시제고? 어 현재 시제 응 현재 시제죠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오케이 미래 시제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? 조동사위 양육심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일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래요 It want rain tomorrow it want rain tomorrow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거야 I want to tell a lie again I want to tell a lie again 네 오케이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? 아니에요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?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re you going to do to the party? Are you going to do to the party? 언니가 틀렸을까 어 오케이 무슨 시제예요? 어 두가 빠져야 돼요 네 네 어제 드라마 많이 썼어요 어 Are you going to do 어 색감이 아우 참 Are you going to do to the party?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네 Are you going to to the party? Are you going to to the party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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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re going to to the party요 You are going to to the party 이렇게 아니 너는 파티로 가릴 거시니가 되는데 어 아 가릴 거시니 응 Will you go to the party?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 미래시제 맞죠? 미래 시제죠 응 미래시제 네네네 근데 계획을 묻는 거 같지 않나요? 네 계획인 거 같아요 응 그러면 이거 말고 딴 걸로 해줘야지 계획인데 오케이 Are you going to to the party? 이렇게? Are you going to to the party? Are you going to to the party? 아 오케이 Yes I going to do I I yes I going to okay Yes I will yes I will 기대해 okay 아 네네네 안 갈게 김연 노 아이 공부 좀 하고 와야겠다 너 일정 하 하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.